분석 고마워 물컵만 먹자 뭐 됐어 됐어 오케? 전혀 이게 어쩔수 없어 내가 이걸 돌릴게 시효야 이쪽 봐야 돼 상어 두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거의 거의 여기다 장난을 좀 웃지마요. 자 우리 여기 들어와야지. 영상이 되게 보세요. 박순이가 될까? 아기 삼아 두루루뚜루 귀여운 두루루뚜루 바랍속 두루루뚜루 아기 삼아. 내가 이 노래로 달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. 야 진짜 어머니 어머님들의 사랑이랑 대단하시다. 아니 호텔이 내가 없는 사이에 많이 더러워졌네. 나 안 봐. 날 부는 거야. 날 부는 거야. 자 제가 오늘 맞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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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갈아야 된다고. 금방 갈아. 예쁘게 갈아준 것 같아. 예쁘게 갈아줬죠 보니까. 예뻤어. 뭐야. 이 궁서체 뭐야. 예뻤어. 너 나한테 도망가라는 협박이니까? 그래. 네가 알아서 협박이서 끊어야 돼. 당연하죠. 나는 확 소리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. 어떻게 해봐. 또 나한테 도망가라는 협박. 봤어? 그거는 거의 방해 수준이잖아. 바뀌어서 어떡해. 이런 기능도 있다. 또 나한테 도망가라는 협박. 아니. 아니. 그런데 나이 쓰기 좋은데. 아깝게 타이밍이 진짜 많아서. 여기서 안 올라서 안 올라가는데. 커지 안 나오길래 엔더 보자 하고 그랬어. 지가 더 많이 울어라. 그래. 아이고. 아이고. 알겠어요. 차나님 잠깐 떨어져. 네. 지금 여기 말씀 없어서. 계속 맞추고 계시니까. 아이고.